예, 파우스 조니 반갑습니다. 예, 사희선생님 반갑습니다. 위니사랑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목이 쉬어갖고 지금 너무 많이 소리 질러갖고 와, 이재영 선수나 이다영 선수가 보면 성공 고생했습니다. 김사랑 선수, 우리 김세인 선수 고생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진 경기 감사합니다. 그래도 김사랑 선수하고 김세인 선수 봐서 다행이네요. 와,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다 못 볼 뻔했어.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승 축하드립니다. 아유, 방장님,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가요? 아니요, 저 보수니아에서 제 분이 나와있는데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괜찮습니다. 내일도, 내일도, 모레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국 사람 아닌 줄 알았다고. 한국 사람 아닌 줄 알았다고. 네, 웃으면 안 돼. 네. 다일랜드, 사와디캅! 인조리, 부상당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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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갖고 막 울분 막 져서. 여기 중국 선수들이 왜 왔지? 차이나? 아, 같이 이동한다고 숙소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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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